4월 22일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. 올해는 특히 연방정부에서 각 지역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윌더네스 액트를 발효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. 김한일 기자입니다. 그리피스팍 중턱의 3마일트리, 그리피스팍의 산과 LAC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4월 22일 지구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. 특히 올해는 연방정부가 윌더네스 액트에 최종 서명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. 지난 1964년 9월에 발효된 연방법 윌더네스 액트는 전국의 910만 에이커에 이르는 산지와 들판 등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보호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. LAC 정부는 윌더네스 액트로 인해 LAC도 그리피스팍과 같은 자연을 지금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, 자연 보호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또한 현재 남가주의 가뭄이 심각한 가운데, 물 절약도 자연 보호의 방법 중 하나라며, LAC 시민들도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자연보호 단체들 역시 4월 22일 단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이 지구의 날이 되어야 한다며, 특히 다음 세대들을 위한 자연보호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. 탐라본지 시의원과 폴 코레츠 시의원은 오늘 그리피스팍에 모인 LA 통합교육군의 50여 명 학생들과 하이킹에 나섰습니다. 이들은 자연보호 전문가와 함께 그리피스팍 산행길에서 볼 수 있는 무성한 나무와 꽃을 살펴보는 등 자연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며 지구의 날을 즐겼습니다.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.